하이하이 자 개봉식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실버버튼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실버버튼을 가져왔어요 아직 저도 못 봤어요 이제 막 뜯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10만대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메일을 보내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뭔가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못 봤는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그게 아니었어요 자 드디어 개봉식 개봉식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짜잔 짜잔 자 다시다 짜잔 네 드디어 실버버튼을 받았습니다 36만명만에 오우 오우 비치네요 36만명만에 드디어 실버버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멋있네요 여기 아미킴이라고 아미킴이라고 써있어요 그쵸 장소도 바꾸고 실버버튼도 바꾸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여기서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더 멋있게 멋진 비디오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잘 어우